안녕하세요 션리부동산입니다. 코키틀람 한인상권 인근에 위치한 더 시티 오브 로히드 타워3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키틀람과 접한 버나비에 위치하면서 37에이커의 부지에 총 20개의 레지던셜 타워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장점으로는 쇼핑센터와 월맛, 다양한 편의설이 인접해 있고 가까운 도보거리에 길만 건너변 로히드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이 위치합니다. 남쪽으로는 다양한 한인상권들이 들어와 있는 H마트와 한남 슈퍼마켓이 약 8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동의 타워로 구성되어 있고 3동의 레지던셜 타워와 1동의 렌탈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건물은 타워3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17층에 위치한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2배드룸 유닛 보시겠습니다. 쇼홈이 아니고 실제 완공되고 입주 가능한 쇼홈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쇼홈은 2배드룸의 덴이고 크기는 896스퀘어 핏을 가진 유닛입니다. 타워3는 총 37층에 262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1배드룸 부터 3배드룸 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3업로이드는 3층 구조에 어메니티 센터가 있어서 2만 스퀘어 핏에 해당되는 다양한 어메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고 타워3는 현재 완공된 상태여서 원하시면 바로 입주도 가능하고 3,4개월 후에 입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분양 조건은 바로 입주를 원하시면 디파짓 5%만 지불하시면 되는 조건이고 두 달 이후부터 입주를 원하시면 디파짓의 10% 지불하시면 되는 조건입니다. 스트라타 비용은 스퀘어 핏당 62센트가 책정될 예정이고 1배드룸의 경우에는 60만불 중반대부터 시작되고 2배드룸은 80만불 중반 2배드룸 브라스테는 90만불 후반대 구매 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든 유닛들은 지하에 주차장 1대가 포함된 조건이고 스토리지 락커의 경우는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현재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으니 세리오브 로히드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좋은 유닛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